알라따 시키려고 엄마도 죽었잖아 너 계약하는 게 더 중요해 아빠다 죽고 가신 거잖아 너 아빠 빨리 인쇄게 너... 너... 너 인사시잖아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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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가 작은 분이 유독 책임이지 약한 책을 기다려주는 건 대학 운가 없었다니까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음, 그냥 생각해, 계속 좀 어려워야지 마음이 좀 잘 알겠지 아, 잠깐 따라할래? 약하고 연예인 챙겨줄게